엘레이카운티 엘레이카운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엘레이카운티가 공식적으로 옐로우 단계 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 단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규정한 색깔별 경제 제재 4단계에서 저위험 상태로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각종 코로나19 관련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대부분의 업소와 식당 등의 실내 수용 인원이 50% 이상으로 더욱 확대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레이카운티 보건국이 캘리포니아주 경제 제재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완화된 옐로우 단계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의 실내 수용 인원은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술집도 25%로 늘어납니다. 이 외에 다저스테디움 같은 야외 장소는 기존 33%에서 67%까지 수용 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놀이공원은 35%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것을 모두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팬데믹으로 1년여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만남에 불안감을 보이는 심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립감과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불안 증세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서서히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LA 인근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감염률은 2.4명으로 옐로우 단계 진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내 수용 인원이 25%로 제한되는 오렌지 단계에 머물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특허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방안에 대해 마침내 미국 행정부가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만큼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결국 빗장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결론내렸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며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대변인 브리핑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약회사들의 특허를 포기하게 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포기 요구가 제약사들의 혁신 의지를 꺾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파우치 박사 등은 코로나로 수많은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제약회사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돌아왔다고 세계에 공언한 이상 더 많은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세계적인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런던에 모인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알맞은 가격의 코로나 백신의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할머니 두 명이 묻지마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대담하게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와 낮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경찰은 현재 증오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한 버스 정류장. 어제 오후 5시쯤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 두 명이 괴한히 휘두른 흉기에 질려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두 명 모두 아시아 노인이었으며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흉기에 등과 팔꿈치 쪽을 베었고 다른 한 명은 가슴과 팔 부위를 찔렸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범행 직후 당황하지 않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웃은 경찰은 인근 공장에서 54살 패트릭 톰슨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톰슨에겐 살인미수와 노인 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혐오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목격자들의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업체 펠로톤이 자사의 러닝머신 기구 전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펠로톤은 오늘의 성명을 통해 자사의 트레드 플러스와 트레드 제품을 안전성 우려로 모두 리콜한다며 이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으로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70여 건의 부상자가 보고되자 사용 중단을 권고했지만 당시 펠로톤은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부인하고 판매를 지속해 왔습니다. 펠로톤은 회사의 초기 대응이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펠로톤의 리콜 조치로 어제 주당 167달러 42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가가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모녀가 고교 축제 여왕 선발대회 당선을 위해 학생들의 계정을 해킹하고 가짜표를 행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10월 개최한 홈커밍 퀸 선발대회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엄마가 딸을 위해 학교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 적발돼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국은 학부모가 딸의 당선을 위해 교사용 아이디를 이용해 교육청 시스템에 접근했고 200여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정을 해킹해 표를 몰아주면서 결국 퀸에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모녀에게 통신기기 불법 사용, 개인신상정보 활용 범죄 등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모녀는 16년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강제 퇴거 중단 조치가 번복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대분위 프레드릭 판사는 공중보건법에 따라 CDC는 전국적인 퇴거 유예 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며 CDC와 보건복지부에 철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DC의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법무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긴급보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미 전역 세입자 5명 중 1명이 팬데믹 여파로 렌트가 밀린 상태며 퇴거 위기에 빠진 세입자는 4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세에서 15세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국은 16세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 이상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캐나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입니다. 앞서 화이자가 미국의 12세에서 15세, 2,260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신생아 수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197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360만 명으로 2019년보다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수의 연간 감소폭으로는 50여 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6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여성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8%로 가장 컸으며 백인과 흑인 여성의 감소폭은 각각 4%, 히스패닉계는 3%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지난해 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팬데믹 사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인해 당장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대사로 에리카세티 LA시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매체 엑시오스는 에리카세티 LA시장이 인도대사로 거론되고 있고 이번 달 내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가세티 시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경선 참가를 발표하자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바이든 대선 캠페인 공동의장까지 맡았습니다. 만일 가세티 시장이 인도대사에 발탁될 경우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시장 대행이 LA시를 맡아서 행정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지하철 추락 사고. 그런데 이번 사고가 10년 가까이 부실을 방치해 벌어진 예고된 인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환하게 드러난 사고 현장. 어지러운 잔해들 사이 V자로 꺾인 고가에 객차 2량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객차를 천천히 들어 올리자 처참하게 구겨진 내부가 드러납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79명으로 늘었습니다. 20, 30명이었는데 내일 몇 명이 될까요? 사고 노선은 멕시코시티 12개 지하철 노선 중 가장 최근인 지난 2012년 개통됐는데 수백만 명의 출퇴근객을 실어날랐습니다. 10년도 채 안 된 고가철도의 지지기둥이 지하철이 지나가던 순간 무너진 건데 해당 노선은 개통 당시부터 건설 비리와 부실공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개통 2년 만에 이번에 무너진 구간을 포함해 여러 구간을 폐쇄하고 보수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지하철 노조는 특히 2017년 강진 이후 현장 기술자들이 결함을 보고했지만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시민들은 지하철 노선 전체의 안전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5회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3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큽니다. 여야 새 지도부가 처음 격돌한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꼽는 대상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문 내조 의혹 등을 두고 청문회 시작부터 이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 동반은 관행이고 비용도 사비로 충당했는데 무슨 결격 사유냐며 야당의 부적격 논리가 빈약하다고 맞서 있습니다. 임 후보자 외에도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이 제기된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자를 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문제다, 지난 재보선 결과를 잊은 듯하다며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장관직 수행과는 무관한 의혹들이라며 국민의힘의 결정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해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재보선 이후 지도부를 새로 출범시킨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격돌한 만큼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여당과 재보선 승기를 이어가려는 야당인 후보자 낙마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양상입니다. 국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 3명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한국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서비스가 갑자기 2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내부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건데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카카오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47분, SNS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메시지를 적어 전송 버튼을 눌러봐도 끝내 발송이 안 되는가 하면 컴퓨터 버전인 PC 카톡의 경우 아예 로그인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갑자기 채팅 기능이 먹통이 돼버린 일부 이용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도 인증 체계를 일반 문자 메시지로 긴급 전환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카오 측이 밝힌 서비스 장애 원인은 내부 시스템 오류, 긴급 점검에 나선 카카오는 2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 8분쯤 서비스 오류를 정상 복구했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해 3월에도 30분 넘도록 채팅 기능이 제한되는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콘텐츠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넷플릭스 법이 시행되면서 카카오가 이번 장애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한일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일본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어색하게 앉아 있습니다. 런던 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지난 2월 취임한 정의용 장관이 모태기 외무상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미국의 대북 정책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3국의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힐 방안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3자 회담 이후 한일 외교장관은 자리를 옮겨 20여 분간 양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 모태기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G7 환영만찬에서도 여러 사안에 대해 오랜 시간 의견을 나눴고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과거사 갈등 이후 일본 측은 전화 통화조차 거부해왔고 이번 만남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한일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게이츠가 아내 멀린다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6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산 분할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빌게이츠의 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가 멀린다에게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70억 원이 넘는 증권을 이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게이츠 부부는 주식 외에도 미국 여러 지역에 있는 땅과 건물, 그리고 약 281억 원에 달하는 개인 섬을 갖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유명 화가들의 작품도 1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츠 부부는 이혼 후에도 게이츠 재단에 그대로 남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함께 운영하던 재단 역시 둘로 나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25세 여성이 세계 최초로 9명의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말리보건부는 한리마 시세 씨가 모로코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9쌍둥이를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그녀가 7쌍둥이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었는데요. 실제로는 2명이 더 많은 9명이 태어난 겁니다. 말리 당국은 원활한 출산을 위해 시세 씨를 모로코로 보낼 출산을 진행했고 5명의 딸들과 4명의 아들 그리고 산모까지 모두 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최악의 위기를 겪는 예멘에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3일부터 내린 비로 3,700여 가구, 총 2만 2천여 명의 사람이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거처를 잃었고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예멘 정부는 이번 집계는 초기 결과라며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개정 중지를 지속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SNS가 오보와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백악관 대변인은 페이스북의 트럼프 개정 중지 지속 결정에 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견해는 주요 SNS 플랫폼은 신뢰할 수 없는 허위 정보를 중단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거와 관련해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코로나19를 경시하고 지난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불타는 집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한 용감한 부자가 영웅이 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화염뚫고 구조 용기도 부전 자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캐티의 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가정집이 괴문과 함께 폭발합니다.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당시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운전 중이던 헨리 씨는 집이 폭파된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렸다죠. 곧장 현장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 3명을 차례대로 구했고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부부를 구했다고 합니다. 부자의 용기 덕분에 화를 피한 주민은 우리는 영웅인 두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용감함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헨리 씨는 나는 우리가 영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성형수술을 1,000번 넘게 받은 남성이 있다면 믿으실까요? 파배 황제 마이클 잭슨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분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0년간 1,000번 중독인가 예술인가. 주인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40살 저스틴 제들리나 씨인데요. 17살 때 첫 성형수술 후 지난 20년간 우리 돈 11억 원을 들여 1,000번 이상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게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 캐릭터인 캔을 딴 인간 캔이라는 수식까지 붙었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코가 크다고 생각해서 수술대에 오른 이후 얼굴은 기본, 가슴과 어깨, 이두근 등에 이어서 전신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성형 중독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는데요. 자신의 몸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형이 예술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동물이 24시간 늘 붙어다닌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미의 마음이랍니다. 까치품은 반려견입니다. 반려견과 까치 한 마리가 꼭 붙어서 잠을 자는데요. 호주에 사는 줄리엘 씨는 지난해 9월 산책 도중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진 까치를 발견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까치를 밤낮으로 돌봤다는데요.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일까요. 까치는 일주일 만에 기록을 회복했는데 숲으로 보내려 했지만 집에서 꼼짝하지 않았다죠. 대신 자신을 품어준 반려견 뒤를 쫓아다녔고 반려견 역시 그런 까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심지어 반려견은 임신한 경험이 없는데도 모유를 만들어 까치에게 모기고 있답니다. 반려견의 주인은 엄마와 아기처럼 24시간 붙어다니는 돈독한 둘 사이가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날개 길이가 축구장보다 긴 세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또 한 번 하늘을 날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항이 비좁겠는데 축구장보다 큰 비행입니다. 비행기 두 대를 나란히 붙인 독특한 형태의 거대한 항공기가 하늘 위를 날아오릅니다. 6개의 엔진을 장착한 스트라토드온치라는 이름의 이 비행기는 미국 민간항공우주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날개폭이 117m로 축구장 길이보다 긴데요. 지난달 29일 미국 모하비 사막 위로 날아올라 두 번째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기 용도는 아닌데요. 작은 인공위성 등을 1만 미터 상공까지 운반한 뒤 다시 지구 궤도까지 실어 올릴 수 있는 일명 날아다니는 발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중을 내내 스트라토론치에서 극소음기를 발사하면 악천후등의 문제로 발사 일정이 미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제작사는 오는 2023년 극초음속 비행기를 스트라토론치에 싣고 비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